나마스테! 하체의 힘을 느껴보는 요가 시작합니다. 두 엄지발가락은 붙여두시고 뒤꿈치와 무릎은 벌려내신 상태에서 두 다리 사이로 상체를 뻗어냅니다.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편한 자세를 찾아갈게요. 두 팔은 머리 위로 뻗어내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턱을 바닥에 두고 불편하신 분은 이마나 편한 뺨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호흡 이어가시면서 고관절의 긴장감을 서서히 풀어볼게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두 손목은 어깨 아래, 두 무릎은 골반 아래. 발등 바닥 눌러내고 마시는 숨 가슴을 열어요. 내쉬는 숨 꼬리뼈를 말아 허리와 등을 둥글게. 마시는 숨 정강이로 바닥을 밀어내고 내쉬며 복부를 납작하게 고향이 자세. 다시 마시며 꼬리뼈와 가슴을 천장 위로 끌어올리고 내쉬며 나의 등이 둥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봅니다. 한 번 더 반복. 마시며 가슴을 열고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여 봐요. 내쉬며 꼬리뼈, 허리 등을 둥글게 말아 냅니다. 두 발끝을 세워 뒤꿈치를 높게 끌어올린 다운독 자세 들어갑니다. 내쉬며 뒤꿈치 바닥. 양손과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며 나의 꼬리뼈는 계속해서 하늘로 향해요. 어깨를 짓누르지 않도록 명치와 배꼽을 등 뒤로 더 당겨봅니다. 두 팔은 몸통에서 멀리 뻗어져 나가는 느낌으로 힘을 쓸게요. 양손 사이로 두 발 천천히 들어오실 거고요. 마시며 아르다우타나 등과 허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의 힘을 강하게 조아내시고 나의 좌골뼈가 뒤꿈치보다 너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열 발가락 바닥 꾹 눌러 내시고요. 배꼽과 명치 한 번 더 등 뒤로 당겨냅니다. 양손 끝은 어깨 아래에서 뻗어져 나가요. 내쉬며 이마와 정강이 가깝게 우타나사나 아르다우타나와 똑같이 나의 허벅지 안쪽 강하게 조아내시고 허리와 척추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 발바닥으로 매트를 강하게 밀고 나의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세를 완성해 봅니다. 호흡 계속해서 이어가실게요. 마시는 숨 무릎을 접고 상아체를 붙였다 내쉬며 두 다리를 펴내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며 무릎을 접었다가 내쉬며 두 발바닥으로 매트를 강하게 밀어 다리를 펴냅니다. 다시 무릎을 접고 두 팔을 뻗어 상체에 일으켜 세워닙니다. 우카타사나 체어 포즈 두 허벅지 안쪽에 힘을 강하게 주시고 두 팔 멀리 뻗어냅니다. 나의 시선을 손끝 바라볼게요. 가능하시다면 나만 할 수 있게끔 꼬리뼈를 살짝 말아내시고 다시 한 번 더 두 허벅지 안쪽을 조아내며 발바닥으로 매트를 강하게 밀어봅니다. 내쉬면서 사마스티티 차렷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손 골반 옆으로 가져올게요. 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우르드바 스타사나 천천히 호흡 이어갑니다. 내쉬며 양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고관절을 움직여서 상체가 내려가실 거예요. 엉덩이 뒤로 밀어내지 않고 다시 이마와 정강이 가까이 우타나사나 마시며 등과 허리를 다시 펴냅니다. 아르다우타나 양손 바닥 짚어내고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세요. 플랭크 어깨를 가운데 손가락까지 밀어냅니다. 팔뚝 몸통에 붙여 팔꿈치 접어 천천히 내려갑니다.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는 숨 부장가사나로 상체 끌어올리실게요. 발등바다 무릎바다 발끝 뒤로 길어지시고 호흡하실 때마다 나의 쇄골이 좌우로 넓어지며 가슴이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내쉬는 숨 발끝 세워 엉덩이 뒤꿈치 뒤로 밀어내고 다운독 자세로 올라올게요. 마시는 숨 뒤꿈치를 바짝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 뒤꿈치 바닥 이때 상체 움직임은 없어요. 마시고 힐 업 엑셀 힐 다운 다시 마시며 뒤꿈치 바짝 끌어올려 열 발가락에 힘을 느끼고 내쉬며 뒤꿈치 내려놓습니다. 인헬 마시고 힐 업 엑셀 내쉬며 힐 다운 마시는 숨 오른발끝을 천장 위로 퀵 차올릴게요. 골반이 열리지 않아요. 오른쪽 골반 닫아내고 발끝 뾰족하게 멀리 뻗어냅니다. 이때 두 어깨 무너지지 않도록 해요. 양손 사이 오른발 한 번에 런지 왼발 뒤꿈치 45도 사선 내려내시고 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상체 일으켜 세워요. 비라바드라 1 전사 자세 첫 번째입니다. 두 발바닥 매트 밀어내실 거고요. 왼발바닥 매트 밀어내며 골반 닫아주세요. 마시며 내 손급 상체 사선 방향 멀리 내려가셨다가 양손 바닥 짚고 가볍게 바닥 짚어내고 오른발은 뒤로 내쉬는 숨에 차트랑가 천천히 내려갈게요. 마시는 숨 부장가사나 정수리부터 내 발끝까지 길어집니다. 내쉬는 숨 발끝 세워 다시 다운독으로 올라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이번엔 왼발끝을 천장 위로 뾰족하게 내쉬며 복부 납작하게 골반 닫아내고 두 어깨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른다리로 바닥을 더 강하게 밀어주세요. 이번에도 왼무릎을 접어 가슴 가까이 양손 사이로 한 번에 런지 가져옵니다. 오른발 뒤꿈치 45도 사선받아 양손 머리 위로 합장 비라바드라 원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복부에 힘을 주실 거예요. 두 발바닥 똑같은 힘을 가져가시고 두 허벅지 안쪽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왼발끝과 무릎의 방향 같은 방향 바라볼게요. 손끝 멀리 뻗어내서 상체 사선 방향 내려갔다가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꿈치 업 왼발 뒤로 가져갑니다. 팔꿈치 접고 차트랑가 마시면서 코브라 자세 부장 가사나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발 끝을 세우고 엉덩이 뒤꿈치 뒤로 밀어냈다가 내쉬며 다운독으로 올라오실게요. 마시며 오른무릎 밴드 내쉬고 다시 마시며 왼무릎 밴드 오른다리 쭉 펼쳐내고 인헬 마시는 숨 오른무릎 밴드 왼다리 더 길게 뻗어내고 반대가여 왼무릎 접어내고 오른다리 멀리 뻗어봅니다. 두 발 뒤꿈치 바닥을 꾸욱 눌러내시고요. 힐 업 양손 사이로 두 발 천천히 걸어들어와요. 마시는 숨 등피고 허리피고 아래다 우타나 손끝 어깨 아래로 멀리 뻗어냅니다. 내쉬며 이마와 발목 가깝게 우타나 사나 마시며 무릎을 접고 한 번 더 우카타사나 체어 포즈 들어가요. 내여 호흡의 리드에 맞춰 들숨과 날숨을 반복합니다. 마시는 숨 삼삼아스티티 차렷자세로 올라오실게요. 잠시 거칠었던 호흡 잃어버렸던 나의 호흡 다시 천천히 가져옵시다. 자리에 앉아 나비자세 들어갑니다. 두 발바닥 붙여내시고 열 발가락은 활짝 열어낼게요. 내쉬는 숨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상체 내려갑니다. 이때 발날로 매트를 꾹 눌러 몸통 쪽으로 당기듯이 힘을 쓰시고 두 허벅지는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다시 마시는 숨 상체 올라오실 거고요. 내 매트 위에 편안하게 몸을 누워봅니다. 혹시 머리를 묶으셔서 편안하게 매트에 눕지 못하시는 분들은 잠시 묶은 머리를 풀어내시고 양 손등은 골반 옆에 겨드랑이의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벌려주실게요. 발너비도 골반 넓이 또는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두 눈을 감고 손길 발끝 불필요한 긴장감을 떨궈냅니다. 편안하게 호흡 이어가시고요. 나마스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산삼 멀 요 고생하셨습니다. 펀 에 펀 펀 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